걸으며 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2013년 15세기 판본인 삼국유사가 연세대에 기증됐습니다. 이 삼국유사에는 역대 통치자의 일남인 왕역부분이 남아있고 글자가 비교적 선명해 국보급에 높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물 제1866호로 지정돼 있는 이 삼국유사는 일명 파른본 삼국유사라 부릅니다. 파른본이라는 이름이 꽤 독특합니다. 여기서 파른은 무슨 뜻일까요? 파른은 삼국유사를 기증한 역사학자 손보기 선생의 아홉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경찰에게 망치로 얻어맞고 피를 흘렸는데 피의 붉은색과 대조적인 푸르름을 상징하기 위해 파른이라는 아홀을 썼다고 합니다. 파른 손보기 선생의 업적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구석기 유적은 공주에 있는 석장리 유적입니다. 이 석장리 유적을 최초로 발굴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수십만 년 앞당긴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금속활자가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선다는 사실을 알린 사람도 바로 손보기 선생입니다. 선사시대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 제천 전말동굴, 청원두루봉동굴, 단양 상시바위그늘 유적 등도 발굴했습니다. 또한 역사를 알기 쉽게 가르치기 위해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도 바꾸기도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마제석기, 다제석기 등 일본식 한자가 줄을 이루던 용어를 뗀석기, 주먹도끼, 찌르개 등으로 만들어 사용한 겁니다. 충남공주의 북쪽 금강변에는 공주 석장리 박물관이 있습니다. 앞서 손보기 선생이 발굴한 바로 그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박물관과 나란히 파른 손보기 기념관이 있습니다. 손보기 선생의 공주 석장리 유적의 발굴과 발굴 유물 1만여 점을 기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이 작은 기념관에는 손보기 선생의 고고학자로서의 삶과 발굴 이야기 그리고 평생을 바쳐 발굴하고 수집한 유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로 시작해 고고학자가 된 파른 손보기 선생 그는 일제강점기에 식민사관을 배제하는 데 앞장섰던 진정한 역사갑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 회사에서oso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